PC방 목걸이들은 뭐가 있을까? 와 저 PC방 진짜 오랜만에 와요 아니 먹을 게 왜 이렇게 많아요? 진짜 먹을 게 너무 많아서 행복한 거 있대 제가 또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래도 PC방 오면 꼭 먹어야 하는 거 뭔지 아세요? 바로 짜파게티 치즈 추가도 해줬는데 집에서 맨날 먹던 건데 왜 여기서 먹으면 더 맛있는 거니? 다음은 김치만두 김치만두는 그냥 그렇다 온 김에 롤도 베어보고 치킨 마요도밥 뭐냐? 맛있다 PC방 음식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거든요? 근데 이 컴퓨터 하면서 밥 먹는 재미는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거 같아 PC방은 게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먹으러 가는 거다 해